몬니텔입니다. 오늘은 비가 옵니다. 비가 올 때는 차 조심을 하고 빗길 조심을 해야 돼요. 비가 올 때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바로 노래죠. 오늘의 추천곡은 정준인 선배님의 말꼬리입니다. 들어보시면 빗소리가 나와요.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질기가 굵어졌어요. 비가 오는데 그냥 막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이제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 몬니텔 끝 안녕 안녕